참나한테 맡기면 참나가 내 안에서 더 힘을 내서 역사합니다 안 맡기면요 에고가 다 하겠다고 하면요 참나가 관망했다가 카르마 집행만 합니다 근데 내가 맡기면 참나한테 마이크를 빨리 넘기세요 그래야 참나가 노래를 부르죠 지 혼자 노래 다 부르면서 너도 좀 하지 계속 마이크 안 놓고 마이크를 넘기세요 운전대를 넘기세요 참나한테 넘기시고 여러분이 적절히 필요한 필요하다고 할 때 손만 거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인생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운전대 자율주행에다 맡기고 나는 완전히 쉬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우주는 참나가 인도하니까 참나한테 맡기면서 참나한테 운전대를 맡기면서 내가 적절히 거들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한 거 다 하느님 성령작용이에요 그럼 이런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한테 맡기면 돼요 다 아버지 이거 다 아버지한테서 나온 건 줄 압니다 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괜히 그 생각감 정우감이 참나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에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펼치시는데 그걸 다 내 건 줄 알고 애고가 중간에서 괜히 집착해 가지고 조급해지지 않겠다 이거죠 불안해지지 않겠다 괜히 내가 더 참나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겠다 아버지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버지한테 맡기면서 관망하면서 적절히 도울 것만 돕는다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늘 몰라 괜찮아 하고 맡기고 자명해 하면서 적절히 도울 것만 도우면 돼요 자명한 것만 나서면 됩니다 몰라 괜찮아 하면서 맡기고 아버지한테 다 맡기고 어 난 괜찮아 난 몰라 하는 건 맡긴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맡기고 자명해 자명한 것만 내가 나서서 처리하면 돼요 자명해 물어보고 아버지가 자명하다고 한 것만 맡기고 자명 맡기는 게 자명하면 맡겨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거들어야 할 일은 거들고 참나와 함께 사는 삶이죠 자명ρε다 자명세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